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문서 같은 것을 검토하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얘기라서 검토하다 자리에 쓰는 단어들이 이미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표현들이 어울릴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다 라고 할 때 동사 하나를 쓴다면 리뷰가 있죠 리뷰 리뷰한다 뭐 이렇게 외래어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You must review your report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거니까 Before 제출하다는 submit으로 표현을 하면 되죠 Submitting it to your 그 다음에 상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boss라고 하지 않고 보스라고 하지 않고 그냥 supervisor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ou must review your report before submitting it to your supervisor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이런 기본 행동들 이런 것들은 대개 구동사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구동사를 쓴다면 생각할 수 있는 구동사가 go over 가 있구요 그 다음에 look over 가 있습니다 over 는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것을 보는 게 look over죠 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먼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고 go over 는 말 그대로 어떤 곳 위로 지나가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토하는 것 빠르게 검토하는 것을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에 해당하는 구동사로 go over 하고 look over 가 있으니까 이런 구동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구동사를 쓴다면 you must go over 그 다음에 그대로 붙여서 go over your report before submitting it to your superviso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look over 를 알려드렸는데 이런 구동사들이 있으면 대개 이 구동사를 이루는 단어를 합쳐 가지고 새로운 동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reak down 이라는 구동사가 있다면 break과 down 을 합쳐서 명사 break down 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두 단어를 붙이는 경우에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 순서 그대로 그냥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ook over 를 붙여서 표현을 만들면 over look 이 되는데 어 이 over look 은 의미가 좀 다르죠 이것은 간과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걸 보기 위해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은 look over 나 여기 나와 있는 go over 를 쓰시면 되고 look over 를 붙여서 over look 이라는 단어를 만든다면 이거는 검토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을 주의하지 않고 간과한다는 뜻이 되니까 의미 차이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서 같은 것을 빠르게 검토하고 훑어본다 라는 의미를 지닌 go over 하고 look over 를 설명을 드렸고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over look 은 의미가 다르니까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ija abt